자 피습의 파장 취소되고 미뤄지고 뭐가 취소된 것도 있고요. 뭐가 연기되고 미뤄진 것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전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어떤 질문을 받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서 뭔가를 안타까움도 표현하고 뭔가 얘기 좀 꺼내놨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총력을 다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사안의 전모를 밝히고 마치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에 이게 본인이 당한 것처럼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혹시 모를,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걸 생각한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비극이고요. 이거는 뭔가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걱정과 당부, 이걸 좀 브리핑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여야가 있겠습니까? 다들 걱정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엄정하게 이거는 밝혀내야 됩니다라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 준비된 거는 몇 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취소되고 미뤄지고 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보시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이 시간쯤이면 대구 쪽인데 원래는 오후 6시에 지금 이 시간쯤에 대구경복 신년교례회가 예정돼 있어요. 앞서서는 대구경복 무슨 신년 인사회인데 그건 예정대로 가지만 교례회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있었는데 지도부는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런 걸 좀 감안을 한 거죠. 그걸 감안했다 배려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일정도 줄줄이 취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부산 방문한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게 취소됐고요. 그리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 주례 신년에 이건 뭐 당연히 참석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 그리고 일정이 지금 당 일정이 계속 차질을 비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상의원총회에 지금 열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당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논의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이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볼 건데요. 지금 쌍특거법이 지난달 28일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로 보내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당시 통과 직후에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실은 오전쯤에 이게 정부로 이송이 되고 오후에 국무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런 예정이 있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오늘 이송을 약간 미룬 겁니다. 여기 연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국무위 연기 그리고 특검법 이송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국무위 상정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주요선 변호가. 아무래도 국회가 이른바 쌍특검법 이 두 가지 특검법안을 정부로 보내지 않는 건 아무래도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거를 좀 의식한 걸로 봐야겠죠. 그렇죠. 감안됐다고 봐야죠. 사실 이 두 가지 법안이 갖는 파괴력과 어쨌든 지금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사실 정치적뿐만 아니라 총선까지도 연결되어서 굉장한 정말 말하자면 국민의 여러 가지 선택에도 회원을 끼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피습이 됐는데 그래서 원래 10시에 국무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해서 당총 그랬다 그래요. 2시로 연계해서 이제 아마 그러면은 오후 2시에 그러면 법안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오면 이제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고 이미 뭐 제2 요구권은 이미 기정사실화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렇게 안 한 것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날까지는 연장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단 안위와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좀 병환이 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사실은 이 쌍특거법 국회가 정부를 이송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은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또 갈등과 또 분해를 요소도 사실은 여야 그다음에 야당과 대충시 대립하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두가 지금 이 정치 테러에 대해서 극단 정치를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국회나 저는 정부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정무적 판단 당연한 거죠. 이런 정무적 판단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강행한다. 오히려 그것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되었건 2, 3일간은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는 조금 멈춰 있고 그 와중에 우리가 무언가 이 차지에 한번 뭔가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저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뭔가 약간 여유를 갖고 한숨을 돌리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이게. 그런데요. 약간 빠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문병?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질문도 나오고 뭐 설명도 좀 있었거든요. 약간 뭔가 빨라 보이나는데 지금 아직 서울대병원 상황이 추가적으로 아직 들어오는 건 없는데 뭐 수술이 어떻게 됐고 어떤 상황인지 아직 없지만 문병 얘기가 있는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들어보시죠. 지금은 빠른 회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의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문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꼭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상황을 보고 제가 그쪽 일정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정을 맞춰보겠다는 건 의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돼서 입원 상태로 병실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비췄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또 약간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속한 수사 및 이 대표의 치료 지원 지시했고요. 지금 대통령실 안팎에서 약간 들려오는 듯 약간 설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 위문방안. 그러니까 이게 병문안. 이게 문병이잖아요. 이거 검토 중이다. 생각 중이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귀모남 전 의원님.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도 대통령실에서 누가 갈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민한다고 나왔거든요. 뭔가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어떤 본인에 대한 사법 절차를 앞두고 갑자기 단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방문은 안 했었죠. 하지만 이건 경우가 완전히 다르죠. 이번 테러에 의한 위급 상황이 생긴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실에 정무수석 내지는 비서실장 정도의 급에서 병문안을 가는 게 맞겠죠.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고 저도 아까 제 스마트폰에 웰스트리트저널 앱이 깔려 있는데 바로 속보가 뜨더라고요. 속보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게 외신에서도 이렇게 빨리 속보를 끼우는 거 보니까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정말 정치 테러에 의해서 지금 병환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병문안을 계획할 만한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병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따로 전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이 직접 병문안. 그게 오히려 환자 내지는 병원에 계신 다른 환자분을 대단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죠. 또 불편할 수도 있겠군요. 번잡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메시지를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준 의원님. 그런데 참 저는 답답한 게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호흡이 이렇게 짧아요. 지금 벌써 병문안 얘기하고 위문 얘기하고 이런 얘기.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좀 지켜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벌써 무슨 병문안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앞서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잡아주는 건 대통령실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좀 지켜봅시다. 빠른 회의를 빕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지. 벌써 더 나가서 일을 중단하고 병문안 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호흡이 너무 짧고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호흡 한호흡 가면서 좀 길게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무슨 대국민 메시지 내고 문병 얘기하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런 것들에서 진실을 밝히고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 문병 얘기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좀 길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논쟁할 만한 사안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김용남 의원, 전 의원 이렇게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 좀 드릴게요. 좀 이렇게 메시지 제대로 좀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대병원 앞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그 앞에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되도록 빨리 병문안 하겠다고 지금 그 앞에 지키고 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병문안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언급조차 하는 게 부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살짝 두 분이 신경지는데 이건 정리를 제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병, 병문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본인이 약간 열어뒀어요, 가능성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브리핑이나 설명이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실 안팎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전원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 살짝 문병 얘기를 벌써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지금. 약간 이런 신경지를 벌어졌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문병 얘기도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이 민주당 내부로는 정치적인 어떤 파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치권 안팎 얘기가 벌써 나와요. 이것도 빠를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어려운 일정이 있었는데 오늘도 문말 좀 점점점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만나서 더 굳어진 것이지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요. 고무신 공장에서도 고무신을 그렇게 빨리 찍어내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당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겠습니까? 당원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이재명 전 대표 만난 뒤에 더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뭐 지금 전적인 분위기는 이재명 전 대표를 따로 더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요.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로 불리신 분 네 분의 현역은 계시잖아요. 그중에 한 분께서 오늘 뭔가 좀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아마도 내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들이 좀 모여서 얘기를 깊이 나눠보고 최후 통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좀 고민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좀 줄까 싶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이죠. 그분들께서 저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기꺼이 내드리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그분들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오라 가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는요. 오늘 이 피습 사건이 있기 전에 오전에 나온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박창환 교수님. 일단 신당 창당 의지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이 비명계 현역 의원 내부께서는 뭔가 최후 통첩을 하겠다. 이러면 내일 모레쯤에. 그런데 이제 최후 통첩을 받아야 되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소위 탈당 결심을 하실 그런 분들이 의도치 않게 이거 지금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변수가 지금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4일 날 신당 발표를 하기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정치권이 사실상 스톱돼 버리는 상태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위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아직 지금 수술이 잘 끝난 것도 아닙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이 돼서 국민들에게 최소한 영상으로나마 고맙다라는 말 정도 몸이 좀 신경 쓰여서 고맙다. 이 정도 나와야지 그다음에 뭔가 시계가 돌아갈 텐데 그러려면 최소한 3, 4일은 걸릴 거란 말이죠. 수술이 잘 끝난다는 전제 하에라.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앞서서 봤던 인터뷰 내용 뒤에 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 쾌유를 기원하겠다. 이거 충격이다. 그렇죠.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럼 민주당 당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당대표에 대한 우려, 걱정, 빨리 쾌유를 빈다. 이런 분위기 거고 최소한 당대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당의 결집도 높아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 안 하면 나 탈당하겠습니다. 또 신당 만들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한 다섯 지더라도 국민들에게 또는 당원들에게 돌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흑북풍이 이낙연 신당에게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어떻게든 시간이 가야지만 뭘. 그렇죠.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이 상황이 좀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자가 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수형 변호가. 그러면 이번 오늘 사건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권 격언에 예측하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이 변수가 될 것이다. 그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정말 이 새해 벽두에 제1야당 대표의 테러 피습이라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지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래서 저는 당장 지금 여의도의 시계는 멈췄다. 여의도의 시계는 멈췄고. 쬐깍쬐깍 굴러가던 지금 이낙연 신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신당까지도 이 크고 작은 여파에 어쨌든 저는 휘돌릴 수밖에 없다. 여의도 시계가 지금 멈췄다는데 얼마나 멈출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환부에 대한 상태, 그다음에 안전성,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조금 감사하다라는 최초의 메시지 이런 게 나올 정도까지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동력을 부추기거나 그다음에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사실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저는 이제 신묵의 시간으로 가면서 정중동의 시간은 가겠지만 이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오히려 저는 말하자면 서로의 공생관계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오히려 이런 동력들을 좀 키워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내부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혹은 그것을 빌미삼아 당을 뛰쳐나가거나 하는 지금 메시지가 나올 타이밍은 아닌 거죠.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지금. 오히려 그냥 그 제3지대, 양당 정치에 패해. 이런 좀 제3지대적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렇게 서로 상호 편승 전략을 통해서 동력을 키워서 당분간 시간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직공, 정중 조준하면서 가는 상황은 당분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한 앞으로 저는 신당 창당이라든가 총선 시계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분석합니다. 박성주 의원님, 내일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잡았잖아요. 그럼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 오늘 상황에 대한 얘기도 있을 텐데 내일을 계기로 민주당이 사실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치가 볼 때 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 신당 창당에 시계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정치의 시계가 잠시 멈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당의 시계는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새가 형성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고 이미 정치적 타임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신당 창당의 어떤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신당 과정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잠정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시기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건 있겠죠. 내부적으로 지금 보면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이낙연 전 총리님의 외부의 어떤 원심력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낙연 총리님을 부응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어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데 그거는 당분간 저는 조금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신당 창당과 당 내부의 어떤 그런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결국에는 분열로 약간 쪼개지는 형태를 예상하시는 거네요 일단은. 지금 저는 그 스케줄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서 뭔가 총선을 향한 정치적 스케줄을 만드신 분들이 이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게 약간 이른 듯하지만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분석 그다음에 이런 해석, 해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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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